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8학년도 수능 가형 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고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함수 gx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라고 정의가 될 때 보기에서 모두 오른 것을 골로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ㄱ부터 하나씩 따져가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ㄱ부터 갑시다. 자, limit x에 대한 0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냐. 자, 그래프 보면 바로 나오죠. 0에 대한 극한값, 0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2이고요. 0에 대한 우극한 1이고요. 두 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이제 0에 대한 극한값 gx네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에 대한 우극한하고 좌극한만 따져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0에 대한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죠. 우리가 지금 뭘 정의했어요? gx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됐다? fx 더하기 f-x라고 정의가 됐다. 됐죠? 자, 우리 그럼 이거 값이 어떻게 가는지만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0에 대한 좌극한은 어렵지 않아요. 0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이미 구했고요. 이 밑에 것부터 갑시다. 0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0, 마이너스의 0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0마.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0에 대한 좌극한의 마이너스가 만나면 마이너스랑 0 만나면 당연히 0이겠지만 여기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0에 대한 우극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예요? 1이니까 얘가 1이네요. 얘가 1, 얘가 1 마이너스와 1이니까 얘가 0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다가 f 마이너스 0에 대한 우극한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랑 0 만나면 0이지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돼서 0에 대한 좌극한이 돼요. 그래서 0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그래프를 보고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 되겠다. 따라서 결국에는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맞게 되겠네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ㄴ까지 맞고요. 마지막 ㄷ 얘가 지금 이제 1에서 연속이냐? 따라서 우리는 1에 대한 함수과 극한값을 따져야겠다. 여기다가 마지막 써가면서 ㄷ만 좀 구하겠습니다. 마지막 ㄷ 해볼게요. ㄷ은 어디에서? gx 1에서 연속이에요. 따라서 g1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이죠. 자 그럼 g1이 뭐예요? f1 더하기 f-1이고요. 얘도 어차피 극한값은 fx 더하기 f-x죠. 이렇게 쓰고 극한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마이너스 x에 대한 1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써볼까요? 자 그럼 얘가 f1에 대한 좌극한의 더하기 f의 마이너스의 1에 대한 좌극한이에요. 자 방금 설명은 똑같아요. 마이너스랑 1이 만나면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돼서 얘가 1에 대한 좌극한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마찬가지 얘도 써보면 1에 대한 우극한 더하기 f의 얘가 마이너스의 1에 대한 우극한이 만나면 f1에 대한 우극한 그대로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1 만나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되겠다.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면 마이너스니까. 자 이거 구해서 같은 나래인지 판단하면 돼요. 갑니다. 그럼 f1과 f 마이너스를 그래프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f1이 지금 그림 보면 얼마냐면 얘가 지금 1이고요. 그리고 f 마이너스를 얼마다? 마이너스 1. 따라서 얘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고요. 자 극한 1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우극한 학생들 각각의 그래프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1에 대한 좌극한이 지금 얼마냐면 1에 대한 좌극한 보이나요? 얘가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갑니다.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 지금 마이너스 2예요. 얘도 0이네요. 자 1에 대한 우극한 갑니다. 1에 대한 우극한이 지금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얘도 0이 되네요.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0, 0, 0 전부 다 같으니까 연속이 되겠다. 자 그래서 보기로 가면 우리 결국에는 맞는 정답은 뭐예요? 지금 ㄴ도 맞았죠? 그리고 ㄷ도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ㄴ과 ㄷ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